2승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. 자 서브 득점 그렇죠 여기서 그걸 얼만큼 미리 에센스 해주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걸 못하면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들었습니다 오준성의 서브 리시브 이상수 바로 받아 쳐봤던 장성윤이 자 네트 걸렸다 아 레시 선언이다 서브 득점 장성윤의 바나나 품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승리하는 미래 에센스 이에요 두 대성 야 이거까지 들어갑니다 자 주세혁 감독의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 이상수의 공격을 어떻게 깎느냐 딱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담감은 항상 있는 거죠 넘어갔습니다 걸립니다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isiyorsun 와아 호시 어 네 네... 1대3 조대성 서브 아 맞지 못합니다 이상수 퍼헤드플레이 3대5 이상수의 서브 오준성엘 리시버 첫번째 게임은 이상수 조대성이 가져왔는데요 두번째 게임은 앞서있는 장성일 3대5 이상수의 서브 아 맞받아칩니다 3대5 이상수의 서브 오준성의 서브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옆으로 치기도 하죠 약간 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하나씩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븐원 그렇죠 아 조대성 예 때로는 단순하게 짧게 가는것도 좋아요 네 지금 푸시 탑스피네트 걸리는 조대성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감독들이 정신차려라 네 이렇게 하죠 집중해라 하죠 자 9대8 그렇죠 아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보이지 않았고요 잘 사랑 제가 그걸 깔시면 안 되는 장성이로 오준성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